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혜입니다 오늘 세븐나잇즈 제가 길드 운영하고 있는 길드에서 정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들으시죠 저는 길드 부길마입니다 김재석이고요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아 그 게임 닉네임을 말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은... 준혁장입니다 저는 성현이 길드에 있는 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혁입니다 아 예 저희 길드의 그 아버지요 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닉네임은 난쟁이 해피에요 띠띠요? 해피요 해피 아 깜짝이야 그나마 닉네임이 무난하다 준혁장보다 낫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윤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정모가 와가지고 고기? 예 예 예 고기 먹으러 갈 건데요 아... 가시죠 성현 준혁아 밥먹는데 핸드폰 뭐냐 아 죄송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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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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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그러면은 19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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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살, 18살 20살? 아 저기 19살, 19살 수고많게? 맏형맞네요 진짜 세나 동부가 꽤 세나하고 있어요 얼굴이 나이츠인데? 아 네 다 세나부터 아 세나 놔봐 성현 동부는 빌드 안 하시고 세나만 노리신다는 분? 개소리에요 조섭씨 빌드 언제부터 있으셨어요? 만들고 난 다음이요 아아 바로 직후였고 직후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형님? 저 만들고 나서 저도 언제부터? 저 모집한 다음 바로 세북에서 모집할게요 언제부터? 그럼 20분 전이요 아 20분 전이요? 아 네 조환씨는 언제부터? 빌드가 터지고 난 후에 아 잘리셨죠 동료 한 번? 아니요 보상 못 봤어요 사람들이 나갔어요 아 대박이다 사람들이 나갔다 진짜 보상도 못 봤어요 정말 아쉬웠겠다 야 대망의 8인 각성 장면 8인 46을 만들어놨거든요? 아 깎아 무게 다 사라졌다 어? 어? 진짜? 빼줘야 돼? 형 각성하면 무기 사라져요? 응 사라져 무파 좀 다 빼야돼 진짜? 와 사람은 별로 그래 사람은 별로 그래 뺐어요 벌써? 아니 안 뺐어요 안 뺐어요 야 동환아 너 안 되겠다 넌 진짜 주영아 40분 동안 수고 많았고 음 더 송지우자 들어가게 말았다 아 깎아 자 이렇게 해서 각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다신다 아아 카리는 세나에서 희대의 쌍이XX입니다 에반과일 조합은 잘 죽지 않는 놈이 죽어놓으면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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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집까? 넘어집습니다 이빨에 고춧밥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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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 구워 수고하셨습니다 소원 아아 저게 저게 세분화의 정모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세븐티드의 정모가 끝났는데요 피곤했죠? 네 솔직히 노래방 안갔으면 안피곤했을 것 같은데 노래방 가서 피곤했죠 네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첫번째 키 끝난 쟁이들 정모가 완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? 예 맛있게 먹었어요? 예 네 이제 다들 집 가시는 거예요? 네 저 잘생겼어요? 네 자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보시면 부탁드릴게요 구독해줄거죠? 네 안녕